김민재. 이선생. 팽창한 혈관. 불규칙하게 뛰는 경동맥과 정맥. 상승한 체온. 순간적인 과도한 스트레스. 고통 근육이라 불리는 눈썹 사이 소근육.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가 필요한 시간. 그래 김민재에겐 지금이다. 어려울 게 없다. 왜 무슨 일 있었는지 안 물어봐. 다른 남자들처럼. 그게 중요해. 나한테 지금 김민재가 슬퍼 보인다는 거. 그게 더 중요해. 사내 연애 좋네. 내 편 있으니까 좋다. 더 노력할게. 김민재한테만큼은 더 괜찮은 남자가 되어볼게. 지금도 충분한데. 더. 어려울 게 없다. 하나 더. 그리고 앞으로도. 하나 더. 하나 더.